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제가 2024 기록루틴 영상을 올린 지 3주 정도 됐어요. 새해를 앞두고 기록루틴을 정리했었는데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션 미리 알림 대신 에이트래커 시간관리 앱을 헤비트래커로 사용하는 작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영상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닝루틴과 운동루틴 연결을 끊기도 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편집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서 아침 시간을 그때그때 맞는 패턴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 주 회사도 다녔고 두 번의 회식도 있었고 중간중간 책도 읽고 유튜브 댓글도 달고 월요일엔 영상도 올렸었죠.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요. 지나고 나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좋아하는 특정 일에 시간을 많이 쏟느라 균형을 잘 맞추지 못했어요. 책을 길게는 5시간 읽을 때가 있었고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위해 하루 10시간 쓴 적도 있어요. 당시에는 바라는 삶을 위해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8가지 루틴을 설정했는데 몇 가지 일에 시간을 길게 쏟느라 나머지를 내팽개치는 건 제가 바란 일상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인생으로 보자면 어떤 하루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식에 참석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 나누는 날도 필요하고 어떤 날은 종일 집에서 책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런 날들이 모이면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건 좋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인생이 되도록요. 그래서 매일 8가지 루틴을 조금 더 잘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루틴의 루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닝루틴 단축어를 쓰기 전엔 9시에도 일어나고 주말엔 12시에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단축어를 쓰고 5시 30분 기상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회식 다음 날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늦지만요. 많은 분들이 단축어 쓰고 아침 기상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뿌듯하기도 했고 이런 좋은 패턴을 아침만이 아닌 저녁에도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루틴을 함께 수정해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5시 30분에 기상하고요. 화장실 갔다가 몸무게 재는 모닝루틴 1, 물과 유산균을 먹는 모닝루틴 2가 있어요. 그 다음 하루에 걸쳐서 하는 쓰기, 읽기, 공부, 운동, 시옷, 집안일이 있어요. 5시 30분 기상은 자동화 시켰었죠. 그래서 시리가 불 켜주고 날씨 일정 브리핑 해주고 수면 시간 끝과 모닝루틴 1 시간을 기록해주도록 했어요. 이거는 지난 영상들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자세한 설명 없이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모닝루틴 1이 시작되면 몸무게 앱이 켜졌고 몸무게 앱을 끄면 모닝루틴 2 시간이 기록되도록 했죠. 그러면 제가 헤비 트래커로 쓰는 A 트래커 월별 계유에 체크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 지키고 있었어요. 전날 회식하지 않는 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제 생각엔 아침에 할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무조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상이랑 모닝루틴 잘 지키는 이유가 시간 관리 앱에서 기록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앱이 수면 시간 끝났다고 기록했는데 제가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핸드폰이 해주고 있는데 시간 기록도 해주고 앱도 켜주고 불도 켜주고 다 하는데 나만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모닝루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자동화 연동시키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그 자동화는 없앴고 아이패드에서 운동루틴 단추가 누르면 실행되게 바꿨어요. 근데 그 실행은 제가 눌러야 하니까 좀 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모닝루틴이 끝날 시간쯤에 시리가 말을 걸게 해줄게요. 운동할 시간이고 운동할 시간을 A 트래커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요. 운동을 끝내면 6시 반쯤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했으니 씻으러 가야죠. 운동을 하는 건 어려운데 운동하면 씻고 싶으니까 이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하지 않고 직접 청결을 탭해서 넘어갈게요. 저는 청결을 세면, 샤워, 양치, 머리 말리기, 스킨케어 같은 작업을 할 때 써요. 청결이 끝나면 7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 기록을 보니까 운동을 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 원고를 쓰거나 도시락을 싸거나 했어요. 그런데 바로 출근하는 걸 루틴화해야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출근 시간 전까지 좀 여유롭게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요. 화장하고 옷 입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일 똑같을 수 없으니까 가끔 좀 마지막에 서둘러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유롭게 할 일을 끝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저는 보통 외출 준비하는데 20분 걸려요. 그러면 7시 20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책을 읽을게요. 제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시간이 8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1시간 남았는데 제가 매일 조금씩 읽는 책이 있어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쭉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엔 총 페이지 수를 31로 나눠서 한 10페이지씩 읽고 있어요. 이것도 트래커 같이 만들었는데 제 사이드 루틴 같은 거라 아침에 이걸 읽어요. 근데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긴 해요. 이거 읽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작업들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꼭 해야 할 것은 읽기로만 설정할게요. 다른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유튜브 댓글 달 거면 달고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8시 20분 출근하기 10분 전에 또 다른 자동화를 만들어서 출근하기 10분 전이다. 집을 살짝 치우고 가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집안일 시간 기록을 A트래커 앱에서 자동으로 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모닝 루틴은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루틴을 짜야 하고 쓰기, 공부, 시옷이 남았어요. 근데 시옷은 굳이 뭘 설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하는 거 재밌어서 정말 많은 시간에 관련된 일들 하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아서 틈틈이 많이 하니까 10회로 둘게요. 제가 10시 30분 취침을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데 잠자는 시간은 들쑥날쑥해요. 직장인이라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12시 넘어서 자더라고요. 저녁에 뭘 했나 보니까 글 쓰고, 유튜브 쇼츠 찍고, 친구랑 놀고, 유튜브 편집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인은 7시간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는 여유롭고 내가 바라는 하루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가 좋아서요. 근데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단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7시간 자기를 좀 강제해보려고 해요. 그 정도까지 안 자도 될 것 같다 하면 30분, 1시간 줄여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7시간 수면을 목표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잔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모닝루틴, 집안일, 시옷은 하루 한 번 하는 게 목표인데 나머지는 하루 30분 이상 하는 걸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닝루틴만 잘하고 저녁까지 공부랑 쓰기를 안 했다면 30분씩 총 1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녁 루틴 끝나고 양치하고 영양제 먹고 1시간을 남겨두고 넉넉하게 저녁 루틴은 9시에 시작할게요. 그 전까진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도시락 사고 또 내키면 그 전에 글도 쓰고 공부도 하겠지만 안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자동화를 만들어서 시리가 이제 저녁 루틴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뭘 안 했고 이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미리 알림을 쓸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알림에서 완료가 안 된 걸 시리가 읽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미리 알림을 직접 체크하는 건 저한테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저히 미리 알림 체크하는 건 하기 싫어서 이것도 그냥 단축으로 자동화하려고 해요. 쉬운 방법은 A 트래커 작업 자동화할 때 해당 미리 알림을 똑같이 지우는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제가 모든 작업을 다 그렇게 자동화하지 않잖아요. 읽기나 쉬운 작업은 제가 원할 때마다 A 트래커에 눌러서 할 거고 공부랑 쓰기도 뭘 먼저 할지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A 트래커 시간 기록이 되면 애플 캘린더에 기록되도록 했잖아요. 그럼 애플 캘린더에 그 작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부 이벤트가 생기면 미리 알림에서 공부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애플 캘린더에 없는 작업은 미리 알림에 남아있겠죠? 저녁 루틴 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미리 알림을 읽어주는 거고 그럼 그 단축어도 이따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루틴을 다 하면 10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넉넉하게 10시 20분에 취침 루틴 단축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때 저는 이 닦고 톤으로 얼굴 닦고 크림 바르면서 무드 트래커를 써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무다 앱을 유료 결제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로 바뀌었대요. 좀 된 것 같은데 안 써서 모르고 있었어요. 앱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진짜 쉽게 남긴 기록들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좀 꾸준하게 써보고 싶은데 앱 켜는 게 저는 정말 귀찮은 사람이니까 이것도 자동화 만들 거예요. 취침 루틴이 시작하면 자야 할 때라고 알려주고 이 닦는 동안 무드 트래커 쓰라고 자동으로 켜주게 할 거고요. 이 닦고 크림 바르고 하면 5분 정도 걸릴 테니까 5분 후에 침실부를 자동으로 켜게 할 거고 그러면 저는 모든 전구를 다 끄고도 너무 어둡지 않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 10시 반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A 트래커에서 취침이 기록되게 할게요.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서 핸드폰 끄고 어두운 곳에 누워있으면 금방 잠들어요. 그냥 10시 반으로 자동 설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이 너무 안 오면 나중에 시작 시간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 취침 루틴을 다 세운 것 같아요. 이제 단축어 수정해야겠죠? 아침은 잘 돼있고 운동으로 넘어가는 단축어 수정해줄 거고요. 그 다음 출근 전 알림과 집안일 기록 자동화해줘야 돼요. 저녁 9시 루틴 시작 알림과 미리 알림 남은 목록 브리핑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게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취침 루틴과 취침 시간 자동화도 만들어줄게요. 만들 게 많네요. 그래도 이거 한번 해놓으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지니까 좀 복잡해보여도 함께 해보세요. 우선 운동으로 넘어가는 단축어 수정해볼게요. 모닝루틴 2 단축어에서 추가해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시리가 알아서 다해주는 미라클 모닝 루틴 영상과 시간관리 어플 하나로 끝낸다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닝루틴 단축어와 시간관리의 면동은 앞에서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먼저 확인하시고 설정한 다음에 돌아와주세요. 해볼게요. 저는 루틴 단축어를 다 만들어왔고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모닝루틴 2가 물과 유산균 먹기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60초 대기한 뒤 모닝루틴이 끝났고 운동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도록 했어요. 시리 목소리를 들으면 모닝루틴 2를 끝내고 다른 방에서 요가 매트를 펼쳐야 하니까 30초 대기를 두고 A 트래커 운동 작업 시작하고 침실불 꺼지도록 했어요. 운동 루틴은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출근 전 알림 보일게요. 이건 알람 기능 겸 A 트래커 자동화로 쓰는 거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책을 읽고 있든 다른 일을 하든 시리 목소리가 들리면 나가기 전에 물건을 치우고 갈 수 있게요. 이건 출근용이니까 평일 8시 10분에 실행되도록 했어요. 아침용 단축어는 끝이에요. 이전에 만들어둔 게 많아서 금방 끝났어요. 전혀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 단축어가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저녁 브리핑을 읽기, 쓰기, 공부에 한해서만 받을게요. 8개 목록 중에 모닝 루틴 2개, 시옷, 집안일, 운동은 뺐어요. 오늘 저는 쓰기와 읽기를 다 했고 공부만 아직 안 했어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미리 알림은 항상 제가 목표한 목록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일 거고요. 선택한 과목에 따라 A 트래커에서 시간도 기록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어떻게 설정했는지 볼게요. 일단 미리 알림 충동이 있는 것 같아서 쪼개서 만들었어요. 총 3가지 작업을 위해 3개로 나눠 올렸고 영상 설명란에 다운 링크 넣어둘게요. 쓰기, 읽기, 공부 손으로 볼게요. 아침 5시 반에는 항상 집에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그냥 켜지면 되는데 저녁 9시에는 밖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켜지면 부끄러우니까 집에 있을 때만 실행되도록 해줄게요. 저는 집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실행되도록 했고요. 우선 조건문에서 시옷을 지우고 와이파이 이름을 적어주세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아요. 쓰기, 읽기, 공부에서 공통적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건 캘린더 이벤트 제목 이름, 미리 알림 목록 이름이고요. 해당 캘린더 제목에 맞는 미리 알림 제목을 찾아서 지워주는 과정이에요. 단축어 받아서 위에 이름 바꾸실 거면 아래서도 바꿔주셔야 해요. 두 번째 단축어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바꿔주시고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쭉 바꿔주신 다음에 아래 미리 알림 목록명을 바꿔주세요. 여기에는 미리 알림이 삭제되지 않은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남은 게 있다면 루틴을 하라고 말을 할 거고요. 없다면 9시 루틴 브리핑은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브리핑을 듣고 나서는 10초 후 핸드폰을 켜서 어떤 걸 시작할지 눌러줄 거고요. 그러면 A 트래커에서 시간 기록을 시작할 겁니다. 미리 알림이 몇 개 지워졌거나 전부 지워진 상황이겠죠. 그 아래엔 다시 초기화시키기 위한 단축어가 있는데요. 미리 알림 목록명 바꿔주시고 어떤 걸 미리 알림에 추가할지 써주면 돼요. 아래에서 미리 알림 목록을 한 번 더 바꾸셔야 해요. 그럼 이제 취침 루틴과 취침 시간 자동화를 해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설정을 해서 집에 있을 때만 켜지도록 했어요. 실황시켜서 그냥 한 번 들어볼까요? 작업을 모두 끝내셨나요? 취침 시간까지 10분 남았어요. 양치와 스킨케어를 하시고 아직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면 섭취해주세요. 양치하시는 동안 감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무다 앱을 열어드릴게요. 하루를 잘 마무리해보세요. 저는 이 앱을 쓰면서 이 닦고 닥터 할 거고요. 300초 지나면 불이 켜지겠지만 모닝 루틴 설정 때 보여드린 거라 넘어갈게요. 쓰기에서 취침 루틴으로 시간 기록 작업이 바뀌어 있어요. 이건 자동화해서 10시 20분 시작하도록 설정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와이파이 설정 없이 바로 실행돼요. 왜냐하면 스마트 조명이 제 근처에 없으면 오프 기능에서 오류가 나서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스마트 조명 끄고 에이츠래커에서 수면 시간 기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불 꺼지면 바로 자야겠죠?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닝 루틴 자동화 어려워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잘 적용하시고 좋은 기상 습관 모닝 루틴 가지게 됐다고 해주셔서 이번에도 잘 적용해보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